여러분의 주식챔피언이 주식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오늘장 양시장 모두 파란풀 켜면서 1%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그나마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은 파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갈수록 시장 대응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실력자들만이 승부를 보는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실력자들도 승부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잃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해야 된다, 팔아야 되나, 살 거 없나, 지금 내 종목 교체해서 딴 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 맨날 그런 거 고민하는데 그냥 안 해야 될 때 안 하면 돼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었지만은 매일같이 매매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증시 자체가 딱 올라온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올라왔을 때부터 약간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문가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주식 전문가라면 주식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니 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긁어 부스럭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뭐 윤석열 관련주 사야 되나 또는 뭐 요즘에 또 요소수 관련주 사야 되나 급등하는 거 사야 되나 뭐 살 게 없을까 컨텐츠 사야 되나 또는 뭐 우리 뭐 저기 SM이라든지 엔터주 사야 되나 계속 뭔가를 사야 된다.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부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렇게 조금 자본가든 자산가든 사업가든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외진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게 이렇게 또 호황이 와서 좀 번화가 되게 되기 시작하면 권리금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죠. 그렇게 돼서 월 매출 1억을 달성하니까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1억 달성했으면 더 가져가고 그때부터 이제 돈방석이 안는 일인데 왜 그걸 팔고 나갑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팔고 나가서 또 그런 걸 발굴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팔고 나간다 뭐 하십니까 했더니 논대요. 그걸 발굴할 때까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식도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뭔가 올라와서 내가 매도를 잘했으면 또 뭔가를 사야 된다라고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사야 될 게 보일 때까지 좀 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는 증시가 내려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매번 내려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경고도 많이 해드렸고 계단식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건 장기 하락된 거지 단기로 빠지고 끝날 내용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드렸고 테이퍼링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테이퍼링 시작되면 미국의 달러 풀어내고 있는 양을 줄여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줄여낸다는 것은 달러 희소성이라고 하죠. 달러 가치를 좀 높여보겠다라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결국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환율도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은 지금 증시 미국 빼고는 다 떨어지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비중 줄이자 그리고 미국 비중을 늘리자라는 관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직까지도 뭘 사야 될까요? 뭘 팔아야 될까요? 자꾸 이것만 고민하시고 최근에 상담을 들어온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뭐 한두 달 새해 사셨던 분들 저는 지금 최근에 뭐 몇 주 사이에 사셨던 분들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말이죠.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대형주, 우량주니까 가져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등이 나오거나 수익이 좀 났을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추세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지금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추세라고 했던 부분들이 하락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되냐면 저점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2,910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 포인트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지지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하락세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저점을 지지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고점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헤드 앤 숄더로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어깨, 머리 그리고 왼쪽 어깨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왼쪽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면 왼쪽 어깨가 올라와주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반등이 쫙 나와주니까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2,900포인트를 무너뜨린다면 현금 들고 있는 분들께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무너뜨리게 된다면 아마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500이나 한 600까지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조심하셔가지고 지금 신규매수 추가하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실 텐데 안 하신 분들은요. 좀 더 뚝심 있게 참아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번 주는 일단 2,900포인트 저점 테스트라는 것을 확인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좋은 하루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농심, 이 둘 중에서 신규 매수 문의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농심은 음식 효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멘토님. 라면 값을 올렸는데도 그렇게 주가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둘 중에서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당연히 농심이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두 개를 비교한다면 차트만 보더라도 많이 올라왔고 많이 떨어져 있고 차이거든요. 그런데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 농심 직원들이 지금 출근 안 할까요? 그건 아니죠. 공장 문 닫았을까요? 아니요. 주가 떨어졌으니까 평강등 불 끄고 그럴까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운영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심도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요. 운영도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생각 정말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뭐냐면 주가가 안 올라갔다고 해서 또는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주가가 안 갔다고 해서 기업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거지 기업은 그대로입니다. 가치는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주고 있는 것뿐인 거지 내가 가치를 알아내고 난 다음 발굴하는 게 그게 투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연예인들을 발굴한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하는데 누구나 알만한 사람을 캐스팅한다? 그거는 전부 다 줄 서서 캐스팅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계약금에 우리가 모셔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나만 알 수 있고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애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얘가 앞으로 잘 이렇게 좀 인성을 좀 가다듬고 실력을 키우고 하면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만 알고 발굴한다면 어때요? 적은 계약금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가의 마인드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투자인 건데 사람들은 가격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싫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농심. 사람들이 지금은 시급료 파트에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 관련주에 관심이 있고 정치테마주에 관심이 있고 요소수에 관심이 있지. 누가 지금 시급료 파트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안 할 뿐이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대로 사람들이 사려고 하죠. 백신 뭐 위탁 계약을 한다.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사고 있잖아요. 두 개만 딱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람들이 많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농심은 거들떠도 안 보는 자리입니다. 남들이 거들떠 안 보든 간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사야 되겠죠. 저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다. 기업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정말 메리트가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농심이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사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범준스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원개발 6,300원의 38%, 최근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인프라 정책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대선 후보들이 최종 확정이 다 되면서 오늘 이 건설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토님,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좀 반등을 매수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보세요. 농심에 관심 없잖아요. 시군요파트 관심 없죠. 우원개발 이런 거 관심이 있고 정책 관련 주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농심 안 산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저쪽으로 다 몰려가는데 시군요파트에 올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우원개발도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건설 관련 주로서 이렇게 인프라 관련 정책주로 엮여 있을 뿐인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난 우원개발하고 국가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얘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얘가 지금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쁘진 않은 상태이긴 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테마로 엮여서 급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아까 말씀 제 댓글에 말씀 잘 되어 있는데 인프라 정책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들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걸 뉴스로서 그리고 소문으로서 찌라씨로서 여기저기 잘 퍼뜨려야지만 급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거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급등은 그들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얘는 끝났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히 손절 의견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밑으로 빠진다고 한들 그렇게 문제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4,500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보유하셨다가 가져가시면 정책 관련주라서 힘은 있을 거예요. 본전까지 분명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반등 나올 때 본전에서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 3월 대선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보자. 본전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반도체 매수가는 3만 2,200원 10%입니다. 네, 3만 2,200원의 10%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열흘 된 것 같은데요. 열흘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요즘 조금씩 그래도 올라와 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농심해 보세요. 관심이 없죠. 계속 농심해. 이해가 되죠? 아니, 이렇다니까요. 세상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농심이나 식음료 파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할 뿐이에요. 게임 관련주도 지금 추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추천을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철강 관련주도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추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땅에 떨어진 걸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항상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핫한 걸 사시려고 하거든요. 저는 홈쇼핑이든 쇼핑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핫할 때 사면 무조건 비싸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지나서 좀 싸졌을 때 또는 이게 나중에 시즌이 지났을 때 좀 비싸질 수 있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투자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열흘 전에 매수하셨는데 한미반도체 잘못 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지금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슈퍼사이클이 오네, 대호황이 오네.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도 반도체 부족하네, 마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다. 인공지능이다, 자율주행이다 전부 다 반도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도체가 대박이야 라고 하면서. 하면서 2020년 초에 여기에 7,500원에 있던 게 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내용 때문에 더 갈 게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지금 거의 4배, 5배, 6배에 가까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보면 2005년에 지금 상장돼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거의 5천 원대 이하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샀던 사람들은 2020년 급등했을 때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수익을 좀 실현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주식이라는 건 거래를 하는 시장이에요. 우리 당근마켓 이런 거 보면 중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사고 싶다고 사지는 것도 아니고 팔고 싶다고 팔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고 싶지만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위에 올라왔을 때 팔고는 싶은데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좋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해가 좀 됩니까? 주식은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사버리면 물려버려요. 네. 그거를 좀 명심하시면 좋아요. 그럼 지금 그거를 잘못했다고 느끼셨고 뭔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단타꾼들이라고 해요. 하루에 1% 또는 0.5% 많게는 3%까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대응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이동평유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분도 있고 또는 차트가 만들어주는 저항지지, 갭자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본인만의 어떤 철투철미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해요. 그냥 반도체가 좋으니까 샀어요. 이런 건 안 돼요. 여긴 일단은 잘못 잡았기 때문에 물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대응 정말 잘해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대응해드린다면 저항지지와 개입으로 떨어진 자리인 3만 1천 원 자리가 있습니다. 3만 1천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 종목은 밑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고 손절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응으로 3만 1천 원 자리 손절 자리 제시해드리고요. 반등 나오면 큰 수익 내리지 마세요. 내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3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올라온 장리 좋다는 자리들요. 네네. 전 사실 멘토님 하나의 에어로페이스 거기서 진짜 고맙게 많이 수익을 봤어요. 네 그 방식을 배우셔야지 그 수익 봤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방식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 여러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7만 9천 8백원에 30%요. 네 7만 9천 8백원에 30%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얼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도 이제 이 종목도 잘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그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타이밍은 어땠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농심 안 사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농심이 좋다는 게 아니라 식음료 파트뿐만 아니라 투자 방식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지금 식음료 파트 화장품 관련주 또는 우리가 바닥에 있는 관련주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항상 올라와서 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사요. 제가 이런 차트 사지 말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게요. 상승 횡보이고 사지 말라고 정말 이야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런 거는 올라왔을 때 세력들이 다 팔아낸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파도가 밑으로 빠진 다음에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는 파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파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인생의 이치예요. 인생의 이치가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위화도 지금 올라와서 올라가겠지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속 이렇게 한 달 돼서 또는 일주일 새에 계속 사고 계시거든요. 다 물릴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기 사셔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냈을 때 내가 팔아낼까 그런 기준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저점 대비해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왔으니 나도 한 30% 수익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13만원, 15만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지 그렇게 막 그냥 무조건 가지 않을까? 나도 한 30% 수익 내야 되겠어. 이런 주목구구식의 투자는 안 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좀 이렇게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라든지 뭔가 대응점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들어가시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현대 위아라든지 현대 관련 기업들, 자동차 관련 기업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업 자체가 앞으로 또 시세를 낸다면 뉴스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는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뉴스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종목을 위에서 횡보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안 되면 밑으로 저점 깨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기업이지만 사람들이 비싸서 팔아내면 쉬었다가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샀을 때 그들에게 또 물량을 또 싸게 뺏어야 되거든요. 뺏으려면 밑으로 빼야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기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게 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에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팔아낸 사람들의 생각을 너희들이 10만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 샀지만 나는 4만 원, 5만 원까지 내려두지 않으면 안 살 거니까 그때까지 들고 가봐. 그리고 4, 5만 원 됐을 때 나한테 팔아주면 내가 살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좋은 거 맞아요.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잘못 사셔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많이 짜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장기 투자해도 별로 듣볼 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고 다시 급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대위아가 저는 다시 갈 것인가 수소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10만 원 정도까지 10만 원 선 정도까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기 대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단기가 대응되려면 역시나 저점에서 손절할 자리는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난 바로 직전 저점이죠. 7만 4천 원 자리를 저점으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저점인 4월달 저점을 잡아가지고 6만 8천 원 저점을 잡아가지고 손절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로 성공한 사람들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단기 투자 안 하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불리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단타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용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매도하시고 나온다면 다음번에 좀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을 한번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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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 셀트리온이고요. 24만 5천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 20%라도 비중이 좀 많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24만 5천원에 20%인데 이제 금액이 좀 크신가 봐요. 아 셀트리온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주주분들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일단 하반기에 들어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바이오 관련되들 생각보다는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되면서 오히려 다른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탈탄소부터 해서 정책 관련주부터 해서 또 요소수 갑자기 이야기 나오고. 아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돌발 호재라든가 돌발 악재들이 갑자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속된 말로 털려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면 우리 주가가 안 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 그럼 사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사줄 거냐는 거죠. 부자들이 비싸게 팔아놓고 다시 그 가격에 살 것인가. 그러진 않아요. 다시 떨어졌을 때 산다는 거죠.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뭐합니까? 돈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돈 안 벌고 가만히 있나요? 돈이 많아서 그래도 괜찮아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셀트리온은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다시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을 좀 괴롭게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건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거지 실적이 안 나왔다 또는 안 좋다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기대가 커가지고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좀 바뀌면서 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별로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는 시간 투자하면 답이 나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점을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 셀트리온 들고 있는 주주들이 손절을 좀 많이 해줘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벼워져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굉장히 무거워진 건요. 주가가 무거운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걷고 있는데 뒤에 한 사람 엎이고 두 사람 엎이고 막 사람이 계속 엎이면 어때요. 다리가 막 무거워지고 주저앉겠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저앉고 나니까 이게 안 가네 싶어서 다른 데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주저앉았던 사람이 이제는 엎였던 사람들이 없어졌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게.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아, 사람들이 손절 많이 하고 있겠구나. 그럼 시청자님은 버텨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버텨야죠. 맞아요. 물량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많이 할 때 시청자님도 조금 더 사시면 돼요. 대신에 조금 더 많이 빠졌을 때 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18만 원 정도 언저리 왔을 때는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거든요. 아, 18만 원이요? 네. 가까이 왔을 때. 네. 그 언저리 왔다고 18만 원 왔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좀 지켜보면서 거기서 더 안 빠지는지 더 빠지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8만 원 저리 오게 되면 저는 여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내년까지 좀 들고 가신다면 저는 수익 매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럼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목표가는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주식시장에서 목표가 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아, 네. 그냥 수익 나면 판다. 따라해보세요. 수익 나면 판다. 수익 나면 판다. 네. 수익이 목표인 거지 절대로 목표, 가격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니, 얼마 전에 28만 원, 9만 원 간 적이 있는데 모두들 더 위에서 위까지 보시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못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팔았다. 수익이 목표였으면 파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금융지주요. 네, 우리 금융지주 매수가랑 비중은요? 1만 2천 원에 20%요. 네, 1만 2천 원에 20%. 지금 수익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팔아도 될지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멘토님은 팔라고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실과 주가의 괴리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융주를 좋게 보지는 않아요. 금융주가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간다는 뜻은 아니겠죠. 제가 법도 아니고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안 좋으니까 앞으로 안 갈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는 매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든가 금융주는요, 지금 리스크를 다 떠안고 있어요. 지금 벌써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죠. 그런데 작년에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3%대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만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금리 또 올린다고 하죠. 그리고 1월에 또 금리 또 추가 인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금리가 올리게 되면 은행은 좋다, 명분이 생겼다고 또 변동금리이자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쯤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마 9%, 10%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를 내는 게 사람들이 어떨까요?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맞벌이 부부든 혼자 벌든 버는 거 이 정도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내 벌이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리스크 커요. 그런데 이제 그 리스크가 언제 반영이 될 건가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 언제 반영이 될 건가가 폭탄돌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들 현혹시키고 괜찮을 것처럼 보이다가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폭락하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제 팔 거라면서 팔지 못할 것이고 전부 다 아비기관을 물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면요. 저는 그런 리스크를 시청자님도 공감을 하신다면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너가 생각할 때 그렇게 불안한 거지. 나는 수익 나고 있으니까 안전한 것 같으라고 생각한다면 시청자님께서 이제 목표가를 좀 정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분할 매도가 바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목표가보다는 수익이 낫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갈지도 몰라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보지 않고 눈앞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나비들, 별들, 환상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남떨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조언에 공감을 하신다면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만족하신다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 더 가져가고 싶다면 더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더 가져가면 얼마나 가요? 그건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전국민 앙케이트 조사에서 우리 금융지주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산다는 사람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예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시청자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인생은 결단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그래 나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어. 분할 매도 해야 되겠어라고 결단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리스크 관리 필요 없어. 나는 그냥 15,000원, 20,000원까지 가져갈 거야.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난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정답이에요. 주식은 내가 결정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조언인 거고 그걸 가지고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8시인가요? 네. 8시에. 8시에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보니까는 건강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당분간 온라인으로 또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8시에 온라인은 또 편하시잖아요. 아무데나 상황, 뭐 시간 상관없이 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비싸게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개인을 걱정해주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왜 자꾸 이렇게 비싸게 사시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서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댓글 베네치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EC 3,385원에 10%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개파락하면서 지금 18%나 급락하고 있네요. 멘토 님. 이거 테슬라 관련주를 겪여서 또 머스크 발언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 님? 뭐 발언 때문이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많이 팔아냈고 고가니까 떨어지는 거지 뭐 때문에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 사람들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좋은 기업인데 그것만 아니면 올라갔을 텐데라는 미련을 가지겠죠.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이걸 저한테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계시면서 세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올려주세요. 우리 시청자 좀 살 수 있게. 근데 아마 안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물리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왔을 때 사면 답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좀 난감해요. 이건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돈을 끌어다 써가지고 제가 몇 조 원이 있으면 차라리 사가지고 상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파세요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비중이 10%인데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금요일 안에는 1, 2준에 반등이 바로 나와줄 거거든요. 그때 바로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반등 포인트는 떨어졌던 급락 포인트의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2,900원에서 3,1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올라올 때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냥 실패의 아픔을 좀 겪으시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상처로 새겨진 다음에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다음번에는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인성강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만도 6만 5,500원의 5%, 7만 원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멘토님의 수익 난 건 팔라고 하시니까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근데 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지금 6만 5,700원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 주식 상담 방송뿐만 아니라 경제 방송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1대1 상담이 아니고 1대1 코치가 아닌데 사람들은 저하고 1대1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익 낸 종목들은 다 매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이 놓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는 다 아주 무난한 전략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전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만도만 딱 달랑 보내게 되면 수익을 난 걸 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종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계좌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될지 가져가도 될지를 고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께 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종목이 지금 5개 이상 넘어가시거나 또는 7개 이상, 최소 7개 이상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을 위한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종목 몇 개 없어요라고 한다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지금은 상승세를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매도하는 게 낫겠죠. 한 7만 원 정도나 올라올 때요.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게 되면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저는 6만 2천 원 떨어질 때 그냥 비중 줄여가서 이거는 5%밖에 안 되니까 손절하자. 손절해서 이 금액을 다른 종목을 위한 추가 매수 자금의 현금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7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에 종목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뭐라고 하신다면 바로 오늘 당장 손절. 그러니까 만도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 계좌에 종목이 많으니 종목 줄이는 걸 최우선으로 해라는 거예요. 종목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조언해드릴 건데요. 5개 이상 넘기지 마세요. 5개 넘어갔다 최대한 종목부터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GS 글로벌이고요. 네. 그 3,145원의 50%예요. 네, 3,000... 네, 산 지가 한 몇 개월 됐어요. 솔직히 이거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이왕 몇 달 받고 있었으니까 더 가지고 가봐야 되나 그래갖고요. 궁금해서 전화드리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비중도 많으시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비중이 많아서 손절 의견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의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일단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시간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그냥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조금 지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가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절대 즐겁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울 거고 하루하루가 손실률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조금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댈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세요. GS글로벌은 망할 기업은 아니고요. 정말 좋은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만 딱 보더라도 얘가 무역 이렇게 해운 이런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내년까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여기저기서 수출 안 하네 만에 하면서 지금은 원자재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 원자재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 급등한 것은 당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올라온 거고요. 이건 계속 문제가 돼서 화두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관련 업종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내일 당장부터 그렇게 수혜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뒤늦게 깨달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기업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음료 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식량난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정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인 거고 시청자님은 너무 비싸게 사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년 말이나 2년 뒤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가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이왕 사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손절해라 했을 거예요.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손절하면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손실을 낼 바에는 차라리 들고 가서 본전이든 수익 내서 나온 게 좋다. 그리고 오히려 이 종목은 2천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주가 떨어졌다고 기업이 망하고는 안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떨어진 것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2천 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요. 저는 비중을 좀 더 실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비중을 좀 실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중이 많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쭉 꾸준히 들고 가셔서 2년 동안은 그냥 이 종목을 투자하신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돈은 절대로 이 종목에서 돈은 빼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2년 뒤에 상승 나올 수 있고 2년 안에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본전 부근에 오거나 2천 원 부근에 왔을 땐 전화 한번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고려와이요. 네, 매숫가랑 비중은요? 네, 매숫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한 40% 되고요. 매수는 55만 7천 원요. 네, 55만 7천 원은 40%.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요즘 추세가 꺾여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비중 많으시고 40%니까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고려와이요는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작년 말에 제가 강력하게 고려와이요 추천을 했거든요. 사라, 이런 거 사놔야지 뭐 하시는 거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자리인데 그때 추천했던 가격이 38만 원대에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거죠. 저 자리 추천할 때는 사람들은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저 당시에 제가 추천했던 게 고려와이요, 포스코, 그리고 철강 이름 붙은 거, 철관 이름 붙은 거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죠.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추천도 안 했고 주가는 오히려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문영진 실력이 없네 만에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안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수익을 나눈 건 이쪽인데 사람들은 이제 이제서야 사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님도 55만 5천 원, 그러니까 55만 원, 7천 원 이런 데 매수하셨다라는 것은요. 별로 싼 자리에 사신 건 아니에요. 미리 예측을 하고 샀어야 되었는데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고 계좌가 조금 손실이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린 거는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대요. 고려와연을 잘못 잡은 것도 아니고 고려와연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거 딱 하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회사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 계속 내려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이익이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저는 신고가 뚫은 형태에서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과정도 분명 필요할 겁니다. 올라가는 게 무조건 수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게 되면은 40만원 선, 47만원 선이나 이렇게 저점 라인인 47만원 선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밀리게 되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반등 나와가지고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본전에서 저는 비중부터 빨리 절반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45만원까지 내려가든 43만원까지 내려가든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본전 기회 한번 줄 거니까 그때 본전에서 절반 이상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비중이 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안 하고 가져가서 본전 탈출을 일단 1차 목표로 잡아보자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시노펙스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3350원에 한 18% 정도 돼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5월 달부터 3,800원부터 이렇게 매수해서 물 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꽤 그럼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셨는데요. 시노펙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일단 이렇다 할 만한 전략이 나오기 힘들죠. 이것도 이제 뭐 우리 필터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이제는 마스크에 필터가 들어가고 방호복에 필터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야, 코로나 관련주다 해가지고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다 해서 급등했는데 그럼 코로나 관련 실적이 수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자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 34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터지기 전 2019년에는 167억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47억 적자가 나요. 그리고 올해까지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필터가 좀 많이 팔리고 앞으로 좋아지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관련주로 테마성으로 급등시켜놓고 보니까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주가가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16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160억을 벌던 때 주가가 3천 원대가 조금 안 됐던 2,700원인데 지금 적자가 나는데 3천 원이다. 비싼 거죠. 160억이었을 때가 2,700원이었습니다. 160억을 벌 때가요. 근데 지금 40억을 적자를 내고 있는데 3천 원입니다.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죠. 네, 비싼 거예요. 그걸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면 안 되는 기업을 사셨고 지금 사면 안 되는 기업에 물려계신 거고 그걸 또 추가 매수하고 계신다 하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떨어져야 되는 기업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기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기업의 가치만 반영을 한다면 이 종목은 1,500원 이하 1,000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 인식이 한 방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님과 같은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 주가가 좀 방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장에 뭐 끝날 거다라는 내용보다는 아직까지 기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대감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그 기대가 크게 반영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 번 정도의 슈팅이라든지 출렁거림이 있을 건데 그 출렁거림이 있을 때 본전 3,350원이면 본전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전 정리하시고 다시 한 번 투자 전략을 짜셔가지고 다른 기업을 다 매수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본전 탈출 한 번 기회가 있으니 보유하셨다가 본전에 바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AP 시스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6,600원에 20%인데요. 제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 금액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추메를 하셨는데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으십니다. 매니토님 어떤 전략입니까? 네, 너무 커가지고. 그러게요. 어떻게 전략 채워볼까요? AP 시스템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제 수명을 한 30년 정도 늘렸을 겁니다.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요? 추천했다가 사람들 주가 안 간다. 뭐 이런 걸 추천했냐. 뭐 이런 걸 추천하는 전문가가 어딨냐. 저거는 완전 사기꾼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 종목 게시판에도요. 토론방 가면 난리가 났어요. 제 욕하고.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이거 작년 6월 달쯤부터 여기 있을 때죠. 이 자리에 있을 때. 엄청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떨어지는 족족 사면 된다. 좋은 기업이다. 잘 봐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코로나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좋은 기업이 지금 왜 안 사느냐. 사세요. 많이 사세요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욕을 몇 개월 동안 얻어먹었어요. 근데 어때요? 올라가죠. 결국 올라가는 기업을 사라고 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비싸게 사서 가지고 물려서 또 전하고 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순탄하게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얘라고 해왔고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일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눈안만 보고 있을 때 멀리 보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저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AP 시스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었고 올라왔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거를 매수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올라갈 기업입니다. 왜요? 좋은 기업이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올라갈 기업이라 해가지고 낙인 찍어서 도장 찍어서 대통령께서 갑자기 그래서 사인해 줄게, 주가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당연히 올라갈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증가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200억에서 코로나 터지고 460억이 되고 올해 지금 160억 이자를,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6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증가했나요? 줄어들었나요? 그런데 매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좋은데 떨어져요라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다니까요. 영업이익이 좋은데 떨어지면 더 사야지요. 아, 네. 자동차가 좋은데 우리가 외제차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외제차가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으니까 아무 차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AP 시스템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예요.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은 고생하고 계시지만 안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야 되는 기업인 거고 추가 매수도 좀 떨어지게 되면 2만 2천 원 가까이에는 매수하셔도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죠. 맞아요.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네. 2만 2천 원 정도면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네. 2만 2천 원까지 왔을 때 더 떨어지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은행에 있는 돈 다 갖다 넣으면 되는 기업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무서우시면요. 밤마다 무년째는 욕을 하세요. 그냥. 제가 가져가라 했다고. 그렇게 저는 괜찮으니까요. 완전 면역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버티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우리 유튜브에서 오래 사셔서 야단 계속 쳐달라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야단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었던 첫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보다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 웹스,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웹스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진입하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7,0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원종합개발 오늘장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보시면 주택공급정책의 수혜주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29% 상가에 안착 가까이 가면서 1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일테크녹스 그 가운데 인맥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9% 강한 오름세 보여주면서 7,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조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바로 리오프닝, 경기 재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이자가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사망률을 8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 측에서는 내년이면 내년 1월이면 팬데믹이 끝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는 항공, 크루즈, 여행주들이 강한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연동이 되고는 있는데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시세가 좀 둔화됐다는 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제선의 여객수가 급증하고 있고 내년이면 해외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항공과 여행주들이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진웨어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붙고 있는데 외국인이 5거래일자 사고 있고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와 있습니다. 현재 9%의 시세 연출하면서 가장 강하네요. 2만 1,4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지도 확인해 보시죠. 미끄러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치가 총회 2위이던 이더리온까지 다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로 당선된 뉴욕 시장이 파퀴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뉴욕과 마이애미 간에서 암호화폐 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이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위지트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이 동반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빗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9%의 시세를 연출하면서 1,675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인이었습니다. 네, 주첨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짱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